어 그러면 이거 행복한 그 그 어떻게 하면 행복한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앰모가 이거 말고 그 2층에서 말했던 엄마 그 바이올린 했어? 응 말했던 그게 아주 싶어 그거 이거 이거? 이거? 응 해봐요 마르쳐 안아줄까? 너도 다 아는 나는 응가서 더두의 너랑 가름을 알고 따랑으로 간다 도는가서 내 둘이 우린 가서 작은 당국이라 내 둘이 우린 가서 늘 다 행복이네 엄마한테 잔다 일종아 안 아픈도 있겠지만 내 둘이 과다를 가던은 행복한 가던이라 아멘 엄마 말고 그럼 뭐 해요? 더 해야 돼요? 더 해야 돼요? 행복한 가던이라 아멘 그 다음에 보드라 아멘 아멘 아멘